인도네시아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란의 샤이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마이 샤이니 월드는요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가 걸어온 지난 15년간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샤이니의 지난 콘서트 무대부터 그동안에는 없던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아봤는데요 저희의 음악과 영화가 전세계 많은 분들께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희 영화 마이 샤이니 월드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